이제는 웹사이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유가 예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기름값 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대폭 개편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넷 홈페이지에는 저렴한 주유소 검색 기능이 강화되고 유가 예보 서비스와 가까운 석유 판매 주유소 구별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특히 국내 유가 예보 시범 서비스는 선행 가격인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피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간편한 터치로 주변 주유소의 위치 정보와 가격 정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 주유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오피넷 서비스는 29일부터 개시됐으며 이번 개편이 소비자의 유료비 절감에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